자기가 한 번 해봐 그러면 자기야! 한 번만 만져도 돼? 뭐야? 고양이야 뭐야? 오빠! 량광왔냐? 오빠 오늘은 유달리 더 거지 같네? 뭔 소리야 새끼야 뭔 소리세요 지금? 야 오빠 오늘 유달리 한 번 신경 썼어 여기가 공항 노선인데 내가 외국 라이어 있잖아 그 새끼들 만나려고 딱 왔어 연락 펑쌓 할라우라고 오빠 요구 셔틀려 닮았다 뭔 장난파 하세요 지금 표본 발음 느낌 아니야? 제교 느낌 고양이 같은데? 장난판 아니야? 오빠가 사실은 벤츠로 기변 한 번 했어 기변 이런 거 좀 덜렁거려가지고 조금씩 자세가 안 나와서 하나 준비했다 앞에 한 번 봐봐 갱지 돌았다 레이엠지발의 느낌이야 진짜 멋있다 오빠 이거 맨치 GTC잖아 국내산 10대 밖에 없는 거 컴퓨터블 오픈가 10대 야 루스칸이 무슨 낮은 차 싫고 배기소리 그런 거 그지 같으면 싫다네 문 위로 열려고 그러는 거 그럼 그건 싫었어 이것도 그냥 똑같다 이것도 낮고 배기소리 엄청 크고 아니야 이건 좀 높아 보이는데? 장난아 지금 와 라본주 이 새끼세요? 야 언니 진짜 채영아 너무했다 진짜 이거 소리 진짜 개 쩔어버려 이거 스포일러 딱 대가리 열리면서 튀어나가면 끝나는 거야 국내에 이거 단종됐대 내가 그 멋진 형한테 딱 떠온 거 아니야 그 드릴러 형한테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이런데 더블 마오라 이거 완전히 스택 느낌 뒤지고 오 너무 멋있어 에어린테이크 야 여기도 AMG 가긴 쳐박았어 얼마나 AMG 그 티를 내려고 와 멋있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이게 아마 160에서 이렇게 스포일러가 열리고 그 다음에 250 넘어가면 이게 즉각으로 서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헬리콥터 아파트 헬리콥터였지 그런 것처럼 뜨는 거야 알겠어? 오빠 뒤에 그 그지 같은 거 있잖아 무기 같은 거 그게 뭐지? 그게 뭐야 이거 말하는 거야? 롱지마리 이거는 딱 오빠가 피카츄빵 뿌릴 때 그럴 때 딱 이렇게 날라간다고 사업소리고 뒷머리는 왜 맨날 서 있는 거야? 야 근데 봐봐 진짜 깨끗 딱 컨버 마량이라 이게 GTC가 게토 나오는 그 게어썸 스타일이다 이렇게 그런 걸로 돼 있대 너무 멋있다 왠지나 안에 시트 봐봐 와 야 저 핸들 봐 저기 미쳤다 진짜 안에 한번 제대로 한번 볼래? 야 한번 봐봐라 야 자 한번 봐봐 와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 만지지지 마 미쳤냐 돌았냐 돌았냐 아 왜 그랬어 이거 2억 5천인가 야 자기 하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야 자기야 한번만 만져도 돼? 짧으세요 캐스트카는 거짓 같다며 어? 이야 안에 한번 봐봐 어? 야 이거는 진짜 미쳤다 진짜 오빠가 이거 데꼬느라고 진짜 힘들었다 미쳤다 진짜 이거 화물로 받은 거야 아니 차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오빠가 조금 조금 밖에 거짓 같아 야 거짓 같아 뭔 소리라고 뭐라 뭐라고? 시동 한번 걸어볼까? 어 시동 걸어줘 아 좋았어 간다 미쳤다 한번 가볼게 야 시끄러운 거 싫다매 이거 조용한데?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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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만 좀 빠져 그만 좀 하고 리뷰를 하러 왔잖아 됐어 됐어 여기 봐봐 와 이거 봐봐 이 핸들 여기 타공감 이야 진짜 이긴다 이 와 이거 이거 배기 미쳤다 미 미쳤어 미쳤어 한번 밟아올까? 어? 일로와봐요 아 자꾸 어딜 가는 거야 여기 좀 지더라구 이게 이게 컴포트 대갈이 어? 컴포트 대갈이 그 다음에 이게 디비쥬얼 싸가지 대갈이 싸가지 대갈이 그 다음에 그 다음 밉그릇 노면 대갈이 아 노면 대갈이 그 다음에 스포츠대갈이 스포츠 플러스 대갈이 아 스포츠 대갈이 고마와 소리봐 Zug 너 지랄할 때 그런 느낌잘 아 가 Orng 레이스 대갈이 레이스 대갈이야 오 대가리 파티야? 너는 타기 싫어? 아 타고 싶어 나 한번만 한번만 오늘 꼬라들 한번 보고 예를 들어 봐봐 야 싸울고 여기에 뭐 대가리 예쁜 거 있잖아 반자율 대가리 다 돼있고 여기 아가리 타는 거 다 되고 여기 다운 시프트 업앤다운 디바 업앤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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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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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따라 좀 다르다 너의 컨디션이 오빠 오늘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다가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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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멋있어 잘한다 야 이거 다르다 느낌이 야 일로와봐 일로와봐 빨리 와봐 여기 딱 가변백이 준비되어 있고 딱 소리 달라지잖아 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절하는 거고 스포츠 레이스 대가리 레이스 레인옥주오를 하면서 스타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여기 쇼바 대가리 여기 쇼바 뭐 이렇게 바꾸는 거 있고 미끄러운데서 쳐날라가라 와인딩 쳐라 그런 거 있고 대가리 시문인식 대가리 날개 한번 펴 볼게 날개 한번 봐봐 날개 눌러볼게 날개 날개 와우 날개 가까이서 좀 찍어 아니 아가리 좀 다녀오고 가까이서 찍으라고 미비 우리 형님들 보고 있잖아 딱 봐봐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줘 다시 해줘 다시 한번 가볼까? 우와 깨알쌍 잘하냐? 오빠 맛있냐? 너무 맛있어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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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 한번 뚜껑 뚜껑 한번 해볼까 뚜껑? 어 해줘 해줘 이거 속도 엄청 빨라 그리고 여기 관자놀이 있잖아 여기 관자놀이가 이렇게 좀 대가리 잘 쓴다 한번 봐봐 얼마나 멋있는 거야? 와봐라 야 갓나잉? 와우 야 깨알 쏘리지? 야 진짜 야 형님들도 성공했숨 뭐 뭘 짜려 이 정도야 응? 다 봐야지 야 너무 멋있어 야 쌉배나가면 줘봐 오빠 이제 나와봐봐 어? 나와봐봐 아니 나 이거 한 번만 한 번만 타볼래 무슨 소리세요? 빨리 카메라 들어 빨리 이게 얼마짜리인데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 잠깐만 발레 타셨어요 외관 한 번 볼까? 보여? V28 대가리 딱 두 발로다가 약간 그 좌약 같은 거 딱 느낌 바이 터보바리 어? 휠 딱 AMG 이야 각인 박혀있고 딱 깰썸하잖아 어? 내꺼 투카보다 좀 멋은 없는데 AMG 딱 처박혀있고 와 씨 최연아 이게 앞대가리가 그 디즈니 그거 아냐? 그 구피 앞대가리 있잖아 여기 구델이 나온 거 그 느낌이야 어 딱 그 느낌 어? 야 빠개지마 자꾸 리뷰할 때 지금 멘트 들어가잖아 형님들 야 이거 새로 그릴 빵 어? AMG 딱 센서 다시 레이더 다시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엄청 크잖아 이거 드럼 세탁기 딱 느낌 어? 이야 딱 30kg 딱 건조할 거 같잖아 이야 죽인다 진짜 너무 멋있다 와 여기서 이렇게 딱 날라오면서 쳐 날라가는 느낌 에어 린테이크적인 요소 필요가 없지 끝나지 이야 립뎀 여기 아가리 크롬 몰딩빵 이야 뒤졌다 진짜 에어 아가리 덕트 이야 진짜 어? 아 너무 멋있다 웬일이야 이야 야 타봐 아 맞다 한번 타볼래 타볼래 야 잠깐만 신발 신고 탔네 네 돌았냐 야 이거 무슨 무슨 경우야 오빠 나 여기서 살아도 돼? 아유 진짜 장난하나 완전 뻑이 가버렸네 어? 아니 낮은 차 싫다면 엄청 낮잖아 아니야 높은 거 같은데 어? 장난하나 지금 껄섬 다시 하아 오빠 이 차로 바꾼다고? 어? 이 차로 바꾼다고? 이거 지금 산 거야 껄섬 있게 그래 나는 처음부터 오빠가 좋더라 아 진짜 이 새끼 태세도가 안 보셔요 형님들 야 낮고 뭐 시끄러운 차 싫다더니 보더니 그냥 완전히 아가리가 거의 쪼커마냥 찢어졌네 와 여기 관자놀이까지 찢어졌다 지금 어? 오빠 사랑해요? 사랑해요 이 새끼 보세요 이 자식 내려 응 내려 뭐 하려고 응 그냥 그냥 뭐 나 잠깐 생각 좀 할게 근데 이런 거는 운전하기 힘들어 빨리 내려 일단 내려 빨리 어? 잠깐만요 이 새끼 낮아가지고 싫잖아 그치? 아니야 이건 안 낮아 야 진짜 껄섬 가오다 어때 오빠 내 차야 와 지랄하고 있다 하도 그냥 와 지차래 하하하하 야 치영아 이제 빨리 이거 나 리뷰 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내려 빨리 이거 카메라 들어 빨리 하하하하하하 지금 니가 알바야 내가 알바야 장난하나 빨리 와봐 야 일일 알바를 불렀더니 지금 쳐 놀고 있어 빠개고 감탄하라고 부른게 아니야 빨리 일로와 야 빨리 빨리 일로와 하하하하하하 일로 오라고 지금 야 레영아 이거 진짜 안해도 깰숨 다시 뒤지지? 타보니까 진짜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 어우 역시나 내가 딱 좋아할 줄 알았고 이제 내리자 아이 빨리 출발해 아 이거 지금 참 좀 미안한데 이거 지금 출발하면 나 큰일나 어 이거 무슨 소리야? 그러니까 이게 국내 한정판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감가가 심할 수 있어 단종됐대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실 무슨 소리야 프리미엄 붙었다며 아니 그러니까 프리미엄 붙었는데 그게 한 1년 2년 뒤에는 빠져 그래서 내가 예약을 했던 건데 두 명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한 명이 그냥 그분이 사신 거야 나는 그냥 한 번 보는 거야 왜냐면 예약을 한 사람은 무슨 소리야 이거 오빠 차라며 아니 아까 니가 나한테 자그라며 아까 완전 오빠 차라며 자그라며 그 멘트를 꽂았는데 이게 갑자기 싸가지가 없어지네 배기소리 내꺼보다 좀 작고 요즘에 규제 강화돼가지고 내꺼는 그 옛날 그 시켜가지고 그냥 뚫려있어 총매 다 털려있고 매니폴드부터 다 뚫려왔어 오 미쳤나 봐 지금 뭐랑 뭐랑 비교하는 거야? 뭐라고 했냐? 무스칸이랑 우리 형님들은 딱 그거는 알아줘야 되는 것이 지금 남동의 가오다시를 지금 장난해? 오빠 근데 그러면 이 차주분은 어디 계셔 지금? 지금 장난빠나 지금 다행히 놔둬